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양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짠! 뭐 하는 거야? 이게다가 아니지 이거 놔 이거 놔! 스텝 1 빠밤 계란 풀기 계란을 먼저 풀어줍니다 스텝 2 빠밤 그 위에 밀가루를 듬뿍 뿌려줍니다 스텝 3 빠밤 마지막으로 특제 소스를 듬뿍 뿌려주면 초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고마워 너무 감동이야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